committees 저기... 네? 아니에요... 너 크리스마스에 뭐해? 썸싸움 남자도 없어? 스무살 첫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보내면 어떡해 너 한 번도 썸 타본 적 없지? 응 나 화장실 갔다 올테니까 케이크 좀 주문해줘 저.. 저기요..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 전 동아리장 소규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과 1학년 장혜원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1학년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같이.. 안녕하세요.. 저는 문예창.. 문창과.. 1학년.. 이 친구는 문아라고 해요 문아 A1이네요 저도 이거 우리집에 있는데 사용법 알아요? 여기 동그란 버튼 있죠? 이걸 잡아당기면 툭 하고 열려요 그럼 여기에 필름을 놓고 여기 걸어주게 돼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레버를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님.. 그런 느낌을 통해서 다시 하여.. 한 번 해볼게요 고기를 아님.. 한 번 해보실 한 번 해보실 한 번 해보실 배워드는데 저는 온천과 안 내가 마실 수 있나? 나는 온천 이 탑 네네태 눈 아멘 아멘